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유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봄님꺼 시간의 상점을 좀 잠깐 이제 심폐수생술 수술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났는데 마침 또 초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존 주인 분한테 이제 짬친선 하자고 매신해 왔거든요 그래갖고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무부친선이거든요 그것도 운하에요 그래서 한통 무부운하의 이 고인물분들과 한번 게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어떨지 예 실선해요 고고 자 실선하러 가보겠습니다 그치 무부는 라인싸움이죠 다리싸움 살아야돼 그렇지 좋아 잘하러 있어 다리시켜야 되지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어차피 승인은 1등은 꿈이 없어 초반에 다리싸움 부려야 된다 버텨라 2등이 좋다 좋아좋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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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핏둑이 안됐다 좋아 이 너누파 수퍼 1등이 굿굿 일 대영 좋습니다 자 롤 롤 롤 롤 롤 살짝 채우고 있다 아이고 다운됐네 다운 한 명 다운 1순 좋아 1등만 안 비키면 이기겠다 오 그냥 밀어졌다 1등만 이렇게 맞고 자연스럽게 이형 여기다가 또 우나는 우나 무브우나는요 이렇게 뒤펜을 잘해줘야됩니다 여러분들 우나 대체 왜하냐고 몰라 우나 재밌잖아 어 아니 멘탈이 좀 깔린다 자 뚫자 우리팀 다운되면 안돼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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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야야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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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운 이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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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형님 운전면허는 있으신가요? 미안한데 형 21살 때부터 운전면허 있었다 형이 막 운전경력이 지금 9년이다 9년 아 1. 4. 4. 대결 어어어어어 이런말이지 무헌이 이런말 아닙니까? 정말 말해 Silver Russiaре 이때 정도가 빈 ore Eleven 의미 없어요 이거 좀 안되네 야 은퇴하고? 아니지? 이걸 졌어? 아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대1 자 4대1이고요. 우구나 치아라고 재밌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대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좋아. 우리 재밌네. 자 추천 안하신분들 좀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